8시 이후 아님 찾았어 안녕하세요 하하 아이가 부끄러워 안돼 바로 카메라 카메라에 왔습니다.. 아, 진짜? 여기다만 와봐, 들어가고 있지 안 돼 보리광이랑 바다 안 와봐, 지하로 돌아가고 있지 , 그렇게 할게 안아계세요 으응 뭐 한가?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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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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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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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줘야 이리 으응 으응 이줘 으응 아앗 강아지랑 쇠랑 약먹을때는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주면 더 쉽게 줄 수 있지요 김치 한 잔 캐시 자기가 먹은것만 espacio 약 먹고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묵 이제 캐시 먹고 나올까? 나오세요 자 게임맛 오지야? 아우 싫어! 아 돌아와! 야! 안녕히 계세요! 난 못 지나간다. 다 안되면 어떡해! 다 안되면 어떡해! 그 다음에 이거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물 한번 먹을까? 됐다. 락은 너무 썼어요? 우리 떼식이가? 떼식이 껑뚜껑을 닫고.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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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! 빠이빠이! 그리고 아직 다 안 오지 못하는 거 같기는 못해요. 이 음식은 너무 맛있다. 이 음식은 그냥 다른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음식은 뭐 어떻게 지켜냐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